이 정도는 뭐 맞아도 되잖아. 이 정도는 맞아도 되잖아.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면도 그냥 일반 면이 아닌데. 고구뚜렉스 그냥. 진짜 맛있어.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 맛있는데. 내가 제일 귀여워. 이거 뭐야? 파티클럽. 뭐 이런 거 찍고. 아 무서워. 이거 좀 봐봐 옆에. 어머. 나 안 놀라는데 근데. 내가 놀라는데. 여기서 내일 풍선 그거 살까? 집에서 풍선 한다며. 여기 살까? 오늘 사자. 응. 들어가. 할로윈이야. 이게 맞아도 된다이. 들어가. 제법 하면 어떡할려고 그래. 어머 어머. 근데 저기 기괴하긴 하다. 어머 어머. 여기 일루와. 여기만 그런 거야. 여기 안에서. 풍선 살. 해리야. 해리야 들어와. 여기서 풍선 고르자. 풍선들 사자. 여기. 어. 풍선도 골라. 어디. 응. 그림 있는 거. 응. 골랐어? 사장님. 여기. 여기. 사장님. 어디 있지? 어? 안에 계신. 안에. 엄마. 여기 사장님. 없는 거 같네. 유령 사장님이라도 되게. 엄마. 사장님. 여기 풍선 좀 살게요. 귀여워. 오이쌤. 오이쌤. 가리? 응. 페리 완전 검색이 있어. 쭈구리 됐어 쭈구리. 쭈구리 돼. 응. 엄마랑 생각해서 좀 가벼운 걸로 골라줘. 알았지? 이거. 우와. 잠깐만. 이거 한 번 사러. 어. 유령 같지마 슬라임이랑. 이거 재면난 거 같아. 보드게임 사러 가보자. 보드게임. 그럼 가そう. 꺼 가지고, 뜨거 가. 밭 impactsster. 이걸로? 어.. 도움이? 얘 WEBSHiFICO исследователи. 피카츄도 있고, 미ni안즈도 있고, 종이발로 있어. 이걸로 집s Lauren. 보드게임. 보드게임. 그리고 할리갈리. 이게 원조야? 이거 우리가. 이게 뭐야. 어떤고야. 언니를 알려주겠지? 벌써 피곤해지해야 돼. 뭐하는데 어떡하지? 왜? 기곤해지면 안 되지 아침부터 기운을 다 쏟을 거 같아 귀여워가지고 센스 없어 센스 없다고? 두불! 불! 불! 너무 똑같다 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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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갈까? 과연 어딜일 거 같아? 궁금해 스키장 어? 스키장 뭐 갑자기 스키장이야 여기서? 눈도 없는데 전에 한번 하고 싶다고 했었어 전에 너희 둘 다 해보고 싶다고 했었던 거야 도자기 만드는 거? 과연 도자기일까요? 뭘까요? 도자기하고 발음이 좀 다른데 이거? 어? 뭐라고? 아까와 좀 발음이 다른데 뭐라고? 도자기 만드기였으면 좋겠다 도자기! 맞네 도자기 만드 맞잖아 맞잖아 도자기에 알았지? 와우 너무 잘했는데 와우 살짝 떼어봐 땡겨줘 살살 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만 우리는 가운데 손가락을 만들 거거든? 근데 양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을 힘들지 말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애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땡겨 땡겨 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오 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만 이렇게 자꾸 선생처럼 이렇게 살살 대고 있다가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올라와 다 왔어요 하이팟지 눈물이 있어 다섯 손 잡자 다섯 손 잡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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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밖에도 타지 이렇게 되면 탈 거야? 바로? 아니 엄마는 못 탄다니까 엄마는 안 타 탔다 말자 기절할 뻔했어 왜? 너무 무서워서 어떤 거 잘했어? 안녕 앞에 있는 손잡이 꽉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먹어 치즈볼 치즈볼 아 근데 이거 한 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내려가잖아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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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요? 허리 없다니까 오빠 난 완전 즐거이 날 있어 오늘? 응 하얀이가 여기서 하고 하 하 오 사 오 돌 너 이거 1년 기다려야 돼, 알았지? 1년 빨리 왔지? 빨리 갔다 오는 게? 너 무서운 스타일 켤다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다 하지 마 혜리야 너 언니 덕분에 휴지 안 해? 미니냉니다 짠 아, 너무 미쳤어 너무 예쁘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연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빚고, 소원 빚고 소원 빚고 소원 빚고, 소원 빚고 누운 부분은 내 거야 야, 야, 야 순식간에 안녕 와아. 왓츠야? 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